여러분 오늘 방송 좀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서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올해 100세 넘었습니까 아니면 100세가 육박하신 김형석 교수님이 인생에 관해서 자기가 쭉 살아온 평남 분이시죠. 그리고 38선을 넘어서 내려와 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굉장히 장문으로 쭉 써놨네요. 제목이 이제 인생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대충 내용은 김형석 교수님이 살아온 그런 삶의 이적을 쭉 기록을 해놨고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추진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쟁을 만난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불황 그다음에 거래처의 그런 부도 뭐 이런 수많은 그런 변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40년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 변화를 잘 전망하고 또 잘 적응해 가지고 성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실패의 쓴맛을 그렇게 대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칼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제 댓글을 보니까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저 같으면 이제 한 100년 정도 사신 분이 쓴 글이면 이런 부분은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가시 돋힌 그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꽤 많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t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면서 하는 인생은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삶 자체가 좀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차피 뜻대로 되지도 않을 테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과 별반 차이도 없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젊은 분이 이렇게 썼으면 참 무혐한 생각인 거죠. 뜻을 세우고 추구를 해야 되죠. 중간에 이제 변수들이 많더라도 그런데 이제 어차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냥 될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일단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성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제쳐두고라도 삶의 과정이 굉장히 무료하죠. 무료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지겨워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기든 아니면 중장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긴 목표 중간 목표 짧은 목표를 세우고 굳이 이러니 추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삶의 밀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겨워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엉뚱한 대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40대 말되는 어떤 남자 배우가 약물을 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무리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든 부든 간에 정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런 이유 이런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그렇게 찰나적인 그런 절거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루질지 이루지지 않을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어떻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이 글을 곡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곤란한 거죠. 저 자신도 뭐 처음에 계획했던 대학원 전혀 이렇게 선거 문제를 다룰지도 몰랐고 유튜브 할지도 몰랐고 스마트폰이 등장했기 때문에 또 유튜브가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작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그게 다 이제 환경이 글자 중심의 그런 시대에서 영상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적응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선거 문제를 손을 대게 된 거고 선거 문제를 손을 대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인생하고 다른 쪽에 지금 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아주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고 타인에 대한 그런 예의이기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행은 이 김영숙 교수님의 칼럼을 그냥 좀 이해심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너무 까칠한 그런 갈름이 많아가지고 댓글이 많아가지고 놀라웠습니다.